Q vorival watten 할 궐티비와 함께 하는 위크리 k리그 리뷰 쇼 안녕하세요. 유정현이고요. 14라운드 미미도 r팀과 함께 합니다. 팬들과 함께 했던 14라운드였습니다.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보시죠. 14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직접 취재를 갔던 새 경기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R팀, 이번에는 인사를 건너 뛰었는데 서운하셨죠? 아유, 그냥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R팀이 직접 갔다 왔던 인천대 광주의 경기 살펴볼 텐데요. 광주가 드디어 지긋지긋한 업슬무, 승리승, 무승에서 벗어났어요. 네, 최근에 1무 5패로 굉장히 부진에 빠졌었는데 인천을 상대로 원정이었지만 3대1 역전승을 거뒀고요. 인천은 아길라루 선수의 그림같은 중거리골로 앞서갔지만 그러면서 시즌 첫 승을 기대했지만 후반 엄원상의 멀티골과 펠리페의 3골로 광주가 3대1 역전승했습니다. 인천은 3경기 연속 무승부 이후에 또 한 번 패배를 하면서 승점 5점에 계속 머물고 있고요. 당연히 승리는 최하위, 광주는 7경기만의 승리로 10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인천이 수비까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정상골키퍼가 K리그 100경기 출전 기념으로 경기에 기분 좋게 나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네, 키핑도 좀 미스를 하면서 수비까지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오반석 선수도 인천으로 임대형이 돼서 두 경기째 첫 번째 올 시즌 선발 출전을 했고요. K리그 2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지만 어쨌든 센터백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3골이나 실정한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는 엄원상 선수가 빛나는 활약을 보여줬어요. 네, 엄원상 선수는 전반에는 조금 침묵을 했지만 후반에는 수비수를 달고 드리블 치고 슈팅까지 이어가면서 골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골.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정말 굉장히 자기 진영에서 상대 진영까지 정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폭주기관차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빠른 스피드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득점까지 역전골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에 정말 스피드만 빠른 선수가 아니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 발전을 감독님 덕으로 돌렸어요. 네, 엄원상 선수가 순 선수 인터뷰에 나서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동계훈련 때부터 박진석 감독 덕분에 빠르기만 한 선수에서 탈피하고자 노력을 했고 기술적인 부분들, 슈팅력이나 득점력에 대한 부분도 보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층 더 레벨업이 된 엄원상 선수였는데요. 박진석 감독은 감정에 벅차올라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어요. 네, 기자회견이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얼굴이 굉장히 상기된 표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첫 마디가 하루하루 힘들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평정팀을 찾은 후에 이어나갔는데 시민구단의 여건상 한계가 있고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건 알고 있지만 한 팀으로 팀이 하나가 되어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이나 아니면 선수풀 등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열악하다 보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력으로 나타나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선수들 보면 짠하다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었죠. 3일자로 이제 타 매체에서 기사가 나온 걸 봤더니 광주 구단 내부적인 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내부 직원들의 부당에 대한 부당 취득 이런 부분들이 좀 기사가 되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뭐 박진상 감독의 눈물이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제 선수단을 이끌어가면서 그런 힘든 점,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던 부분들과 선수들한테 고마운 뭐 그런 거기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웃을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게 뭐예요? 아 이거요? 깜빡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인천 구단에서 유관중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인천에 이제 경기날 한 1900명 정도 되는 관중이 입장을 했는데 그 1900명 입장한 관중들 자리마다 이거를 다 놨어요. 이게 편지인데 저도 하나 받아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선수들이 그 편지에 직접 그 수필로 차필로 네. 뭐 감사합니다. 사인도 하고 이름을 또 해주면서 오랜만에 이제 팬들을 만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감동을 좀 주려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이제 팬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떠냐? 그랬더니 아 정말 이런 것까지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물론 경기 전이었습니다. 경기가 좀 승리로 끝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이런 작은 선물까지 인천구 단위 준비를 하면서 네. 관중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부산대 울산의 경기 살펴볼 텐데요. 울산이 2대1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도 주니어가 결승골을 터뜨렸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14경기 18골 아 참 박룡이께 이렇게 해달라면서 네 이날도 주니어 선수는 이제 후반에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투입된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팀의 결승골이자 이제 자신의 18호 골 네 거의 5분 만에 네 이게 14경기 뛰면서 18호 골을 집어넣은 걸 보면은 이제 그 페이스 자체가 뭐 과거에 이제 최다 골 K리그 역사상 최다 골을 넣었던 이제 대한 선수 시즌당 최다 골을 뭐 등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경기 수는 굉장히 줄었지만 네 그런 페이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비온 존슨의 패스를 받은 윤비까람이 이제 첫 번째 천재 골을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후반에 화성FC에서 이제 이적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적한 김현우 선수가 부산의 동점 골을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도훈 감독은 주니어를 투입을 시켰는데 주니어를 투입하면서 했던 말이 있다고 해요. 뭐 역할은 하나다. 득점만 뽑아내면 된다라는 주문을 했는데 주니어 선수는 뭐 그 주문을 이제 또 확실하게 수행을 했는데 또 보면은 올 시즌에 주니어 선수 발 앞에 공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이제 김문환 선수가 비현준 선수의 헤딩을 이제 막아내면서 어떻게든 1차적으로 선방을 했지만 또 그 공이 하필이면 또 주니어 선수 발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바운드 볼을 따내면서 득점을 올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근데 그게 운이에요? 아니면 주니어 선수가 필요할 때마다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뭐 복합적인 건데 일단 위치 선정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운도 조금 작용되지 않았나 럭키가이 네 워낙에 이제 흐름이 좋고 실력도 운이고 네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그런 운도 따라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도 실력인데 아 그럼요 실력도 운이고 실력도 운이고 아니 실력이 어떻게 운이에요. 3편 부산은 이장엽 선수가 안 나왔어요. 네 이장엽 선수가 지난 경기 전반전을 마치고 교체하우트되면서 햄스트링 쪽에 좀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날도 조금 아직은 완벽하게 들어와지 못해서 빈치싱코 선수가 대신해서 선발 출전을 했고요. 뭐 울산도 사실 이제 주중에 FA컵 여파로 굉장히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을 했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주니어 선수가 이제 휴직을 취하고 박주호 선수도 왼쪽 풀백으로 계속 요즘 최근에 선발로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날은 휴직을 취하고 홍철 선수가 대신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원에도 뭐 고명진이라던가 이제 측면에 이상원 이런 선수들이 기회를 좀 많이 선발로서는 받지 못했는데 이날 경기는 선발 출전을 하면서 팀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울산이 이번 경기가 일거양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축 선수들한테 휴직을 부여하면서도 승점 3점을 챙기면서 부동의 선두를 유지를 했고요. 부산으로서는 로테이션을 쓰는 울산을 상대로 승점을 좀 따낼 수 있는 그리고 홈이었고요. 좋은 기회였는데 약간 이제 마무리 부족 특히 이제 뭐 이동준 선수라던가 이제 빈즈 신고 이런 선수들의 아쉬웠던 마무리 때문에 승점을 1점도 가져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덕재 감독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지만 김도훈 감독은 이번 경기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일단 결과를 가져와서 기쁘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점을 내준 후에도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준 거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동안 이제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의 활약을 통해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얻어가는 게 많았던 울산이었습니다. 반면 승패를 떠나서 부산 팬들에게 이번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네. 약 5년 만에 이제 부산 팬들이 K리그 1경기를 직관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부산은 그 관중 허용 이제 10%가 됐잖아요. 근데 부산은 이제 5% 관중석만 이제 허용을 하면서 지정된 자석 외에는 이제 테이핑을 일일이 붙여가면서 아무도 못 함께 원천 봉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뭐 좀 적은 관중만 허용했던 거는 이제 같은 동네에 있는 야구팀 뭐에서 조금 나왔던 이슈들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조금 더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 확실하게 하라는 그렇죠. 네. 부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조심해야겠고요. 이어서 수원과 대구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가 1대0 승리를 가져갔는데 에드가가 돌아오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에드가가 이제 부상 복귀 신곡걸을 터뜨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대구 입장 대구 입장에서도 이제 창단 이래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에서의 첫 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감격적인 날을 맞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전반전에는 김선민 선수가 약간 이제 과약한 플레이로 퇴장을 당해서 수적 열쇠에 놓였지만 수원 공격을 잘 막아낸 이후에 에드가를 투입을 했고 에드가 선수는 이제 후반 막판에 헨리와의 1대1 싸움에서 이겨내면서 결승골까지 터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에드가 선수가 헨리를 벗겨냈을 때 이제 민상기 선수가 커버 플레이가 좀 아쉽다는 이런 팬들의 질타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헨리 선수는 수원으로 이적하기 전에 이제 벤쿠버 화이트캡스에서 뛰었었잖아요. MLS 이제 서포컨퓨런스에 있는 팀인데 뭐 황인범 선수랑 팀 동료였고 어쨌든 이제 서포컨퓨런스 12개 팀 중에 최대 시점 3위를 했던 지난 시즌에 그런 팀의 센터백 출신으로 K리그에 와서는 이제 약간 느림발이던지 이런 자신의 약점을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이 이제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으로 잘 극복을 했지만 이날은 이제 힘 좋고 발 기술까지 좋은 에드가랑 순간적인 1대1 싸움에서 패배를 하면서 실점을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병근 감독대행은 김선민 선수가 퇴장을 당하니까 이제 에이스 세징야 선수를 빼는 과감한 용병수를 보여줬어요. 네. 많은 팬들이나 아니면 뭐 경기를 보던 사람들은 이제 대안 선수를 대안 선수를 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병근 감독대행은 이제 과감하게 세징야 선수를 빼면서 뭐 대안을 남겨놓는 그런 전술을 보여줬는데 기자회견 때는 이제 세징야 선수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았다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제 뺐다고 언급을 했고 뭐 아무래도 이제 계속 승리가 없었던 빅보드였고 원정이었고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가면서 대안의 이제 한방을 믿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대안 선수가 제 목소리를 다 해줬고 체역에 방전된 이후에 이제 에드가를 투입하면서 굉장히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이제 에드가가 복귀골을 터트립고 팀 승리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근 감독대행의 선택이 잘 통하면서 대구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반면 수원은 이제 올 시즌 처음으로 홈에서 홈팬들과 함께 했던 경기였는데 아쉬웠어요. 네 수원은 지난 경기 이제 광주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타나 싶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K리그 기준으로 홈팬들 앞에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일단 올 시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너무나도 좀 느리고 예리하지 못한 공격력을 들 수 있는데 사실 기록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올 시즌 14경기 중에 13골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경기당 한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타가트 선수의 부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도 이제 여러 차례 슈팅을 시도했지만 유효슈팅으로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당연히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고요. 타가트 선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지난 광주전 때는 이제 명단에도 들지 못하면서 좀 의구심을 좀 갖게 했는데 주승진 감독 때는 이제 기자회견 때 가벼운 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팬들 입장에서 볼 때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제 생각도 동기부여나 심리적인 측면이 조금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뭐 겨울이적 시장 때에도 좀 이적을 좀 추진하다가 잘 안 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여름에도 뭔가 다른 팀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 좀 심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입장에서도 사실 뭐 K리그 이적 시장은 끝났지만 해외 이적 시장은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장연수가 지난 시즌에 태가트 만나서 차 한잔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전통차를 마시면서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을 취했던 경험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태가트에서 잘 참기를 하면서 경계임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우리가 다시 가서 함께 마셔주면서 수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 그렇죠. 오늘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금 마음적인 상태가 힘들기 때문에 네. 아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시죠. 15라운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낸다고? 그런가 맙니다.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